웨이크보드를 타고 해발 300미터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? 두바이 전경이 훤히 보이는 옥상 수영장에서 웨이크보드를 탄 남성이 하늘로 뛰어오릅니다. 맨몸으로 아찔한 비행을 하다가 낙하산을 펴고 무사히 지상에 도착했는데요.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만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묘기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